예 오늘 인텔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지금 ces 기간 인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인텔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했죠 ceo를 교체한다 새로운 ceo가 왔다 라고 했는데 팻 갤싱어 라는 분이에요 이 분 잘 아시죠 지금 인텔에 다시 친정에 돌아오는 셈인데 2000년대 초 중반 말까지 인텔의 어떤 경영진에 관심이 있었던 폴 오텔리니 시절이었죠 그때 인텔 에 그 밑에 있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들을 아신다면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때 폴 오텔리니라는 분은 돌아가셨고 4대 ceo죠 3대가 앤디 그로브라는 분이시고 다 쟁쟁한 분들이신데 반도체 업종에 계신 분들 를 모두 다 아는 2009년도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009년도가 맞을 텐데 인텔이라는 기업이 이제 후계자 ceo 후계자로 팻 갤싱어 이 분이 이제 유력한 차기 ceo로 거론이 되어 왔는데 당시 이제 션 말론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도 인텔 을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컨퍼런스 뭐 이렇게 이제 본인들 신제품 발표 가면 항상 그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항상 설명 하고 했는데 그분한테 밀려서 사실 회사를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션 말론이라는 분이 ceo가 될 줄 알았더니 뇌졸중이 이제 또 걸려서 병가 내고 중국 인텔 회장하고 하면서 이제 ceo를 맡기는 좀 어려운 몸 상태여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전 ceo라고 해야 됩니까 브라이언 크루자니크 크루자니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루제니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분이 와서 조금 그분이 이제 제조 쪽 전문가였잖아요 네 블루컬러시죠 네 제조 전문가에서 아 공정을 굉장히 이제 잘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이 있었는데 사실은 반대였어요 잘 안 됐죠 잘 안 됐죠 이분이 이제 물러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직원과 부적절한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관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여진다 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게 네 톡 튀어나와서 이제 그만두시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온 분이 이제 밥스완 이분은 이제 cfo 출신 아닙니까 네 뭐 재무전문가시죠 인연하고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ceo 중에서는 굉장히 가장 이제 짧은 기간 ceo 단명한 거죠 네 하고 이제 팻겔싱어라는 분이 왔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다시 이제 이분의 행적들을 봤을 때 이분이 지금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59세고 1979년에 인텔에 18살 때 어떻게 입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텔을 이제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는지 아무튼 입사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당시 ceo였던 앤디그로브라는 분 앤디그로브라는 분 되게 우리 80년대 이쪽 시기에 이제 지금 진대재 전 장관 지금 스카이 레이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진대재 전 장관이 삼성현자 반도체를 담당하던 사장 시절에 이분 찾아가서 우리가 좀 파운더리를 좀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시 앤디그로브 사장이 우리 기술 을 좀 훔칠 생각이냐 뭐 이러면서 거절했던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야 대학을 회사 그만두지 말고 여기서 다녀라라고 해서 인텔에 다니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셨고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오랫동안 잘 됐는데 2009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vmware 그리고 emc vmware가 emc 자회사 하죠 emc가 vmware를 인수했죠 아무튼 뭐 vmware emc 이런 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다시 인텔로 전격적으로 돌아온 건데 이분이 뭐 386 cpu도 만들었고 또 486도 이분이 또 관여 를 했고 뭐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많은 관여 를 했던 분이신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텔 에 대해서 굉장히 뭐 대내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텔이 과거에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amd가 에슬론 이라는 이제 새로운 cpu를 내놓고 그 cpu가 세계 최초로 1기가 헤르츠라는 어떤 클로그 상징적인 숫자를 달성하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구가하고 그때 당시에는 pc가 굉장히 주력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랑 양상이 많이 달랐죠 인텔이 한때 시장 점유율이 60% 까지 내려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극적으로 아키텍처의 변화 코어 아키텍처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amd를 완전히 눌러버리게 되는 상황에 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니 원래 인텔에서 항상 주장하거나 강조해 왔던 것이 삼성이나 tsmc 에서 하는 파운드리 공정의 10나노 와 우리의 10나노는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10나노는 그들이 얘기하는 7나노하고 비교를 해야 맞다 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을 했고 또 전문가들은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제 10나노 5나노 이런 숫자는 사실 본인들이 정하는 것들이니까 인텔이 말이 맞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두세대가 이제 지금 5나노 개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텔이 얘기했던 거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배선층들이 칩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여러 레이어 중에서도 핵심적인 레이어들은 여전히 예를 들면 14나노라고 해도 안에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정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10나노 언더보다 동등하거나 더 우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아니 근데 지금 엘더레이크라고 이번에 cs에서 깜짝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걔도 10나노로 지금 한다면요 10나노밖에 없죠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전부니까요 또 다른 좀 위험요인이라고 한다면 애플이 m1이라고 하는 새로운 arm 아키텍처 기반 본인들이 이제 재설계를 한 그리고 생산은 dsmc에서 한 그거 이제 맥북에어에 지금 탑재돼서 지금 뭐 한국에서는 지금 아마 가로스키 이런 데서는 판매 는 되고 있지 않던데 온라인 배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품을 받아서 이제 벤치마킹 을 해보면 인텔 cpu보다 훨씬 더 빠르더라는 지금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인텔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거든요 과거에 인텔이 어떻게 시간을 벌 었냐면 반도체 회사가 줄 수 있는 가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원을 많이 소비자한테 줬어요 예를 들면 코어 두 개 줄 거를 뭐 코어 네 개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 용량을 듬뿍 준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되면 tdp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 설계 전력 그러니까 그 공정으로 만든 반도체가 작동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력 한계까지 극한까지 클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올 수 있게 그렇지만 전력 전기는 많이 먹으니까 열도 많이 나 겠죠 그런데 그런 걸로 시간을 벌어놓고 다음 아키텍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거죠 그러니까 공정에서도 일단 많이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실은 지금 밥수환 cfo 출신의 ceo의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때인 브라이언 많이 누적이 돼있죠 그때부터 누적이 많이 돼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미국 시간으로 1월 21일 날 인텔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 아마 그때 파운더리를 어디다 맡길 것인지 하는 발표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 tsmc 쪽은 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 죠 이게 재미있게도 물론 외신에서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ceo가 바뀐다 파운더리를 어디다 맡긴다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전에 미국의 레디즈라는 사이트에서 인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의 상황을 얘기한 게 있었어요 지난해 작년 한 11월쯤 됐는데 인텔 내부에서 지금 새 신임 ceo 후보로 찾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작년 연말에 그런 네 작년 연말에 그런 얘기가 나왔 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 1분기 안에 삼성과 tsmc 가운데 둘 중에 하나의 파운더리를 제대로 맡길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말의 이미 결과란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그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tsmc는 일부 와이파이 칩 이라든지 cpu 외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칩들은 이미 일부 파운더리를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사 수 박사 amd ceo 이분이 이제 오시고 나서 amd가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유율 차이는 아직도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인텔이 먹고 있긴 하지만 올라오는 추세로 보면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amd는 pc 영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또 다른 아키텍처인 면에서 봤을 때는 x86을 쓰던 회사들이 이제 암계열로 많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애플이 이미 보여줬고 성능도 이제 애플이 더 잘 나오니까 보여줬기 때문에 펫 겔싱어 이분이 ceo로 새로 와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그전에 해지펀드에서 인텔한테 안 되는 사업 팔고 m&a 한 것도 실패한 것도 팔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cs 때 모빌아이 쪽 ceo였던 사람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사업 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데요 아마 좀 인텔이 지금 인수한 사업들 중에서 좀 필요 없는 사업들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텔이 물론 기본적인 덩치가 있지만 m&a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m&a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보안기업이었던 메가필을 인수했던 건이었습니다 결국 인수하고 나서 한 몇 년 한 5년 이후에 다시 팔았죠 다시 밖으로 내뱉게 됐는데 인텔이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뒷단에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과도한 욕심이 여러 가지 서비스 솔루션 까지 m&a를 하게 됐고 본연의 어떤 본질에 좀 집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텔의 제국이라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항상 얘기를 했었고 잠깐 몇 년 전에 메모리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 삼성인자가 매출액 기준 으로 1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 이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1등 자리를 다시 되찾아왔고 어찌 됐든 간에 인텔은 글로벌하게 가장 큰 반도체 회사고 인텔 출신들도 한국에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비근한 예는 아니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이석희 ceo도 인텔에서 일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이 큰 회사가 ceo의 어떤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을 때 새로 오는 팩 겔싱어 ceo가 얼마나 잘하실 수 있을지 사실 한국에도 많이 오셨거든요 이 분은 vmware 뭐 이런 거 간담회 기장 그리고 특히 국내는 가상화 요즘 가상화 안 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인텔이 본인들이 엘지전자의 파운더리로 주겠다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아니 근데 그 파운더리 사업도 저희가 이제 언제 영상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작년 초에 다 접었어요 본인들 것도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뭔데 남의 다른 회사 파운더리로 주겠다는 게 그게 불과 몇 년 안 된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파운더리 사업부는 다 접었고 거기서 나온 분들 아직도 구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ceo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하고도 맥이 많이 닿아있기 때문에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